자 부동산 시작이 다시 한번 꿈틀꿈틀 거립니다. 주가가 거품인 걸까요? 회복의 불씨로 봐야 될 걸까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가를 살펴보면 오전장에 정말 부동산 관련한 건설 섹터들의 흐름들도 좋았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궁금한 게 서울 중심으로 부동산에 관련한 기지개가 다시 켜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가능성을 우리가 한번 긍정적으로 좀 봐도 좋은지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김시현 팀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집값이 요즘 만만치 않는데 이런 거 좀 관심 많으세요? 일단 아파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고 굉장히 많고 일단 관련했을 때 굉장히 청약이라든지 경매나 관심 많은 쪽인데 다만 좀 안 좋은 이야기는 저는 서울 지역에 한해서만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좀 보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꿈틀거린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다만 서울과 서울 외의 지역을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고 물론 서울 지역으로만 보게 되었을 때 매매가라든지 전세가라든지 함께 오르고 있는 경향들 특히 매매 가격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지금 가장 높게 올라와 있는데 다만 서울 지역 내에서도 일부 지역에 한해서만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 경향들을 살펴보면 지금 이런 현상들은 좀 일시적이지 않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특히 전세가격도 함께 올라가고 있는데 경매 같은 경우도 보면 제가 경매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심지어 법원도 많이 가세요? 일단 좀 평일에 오전에 하다 보니까 일이 있는 날에는 좀 가지 못하는데 계속 관심을 갖고 좀 이제 저만의 포트폴리오라든지 이런 걸 하는 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경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가 매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매물이 굉장히 많은데 한 달이 진행되는 경매에 대한 수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 이유가 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는 수 자체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물건이 계속해서 쌓여서 물량이 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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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까지 좀 수요가 나와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낙찰률을 보게 되었을 때는 계속해서 좀 좋지 않은 상황들 지금 그런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 좀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실제로 투자를 하기 좋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좀 견주하게 나온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지만 그 외의 지역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좋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용산구라든지 성동구 같은 경우가 낙찰률이 굉장히 좋은 편이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 가격 반등 흐름들이 나왔어도 지금은 일시적인 현상 특히 좀 집값 방어가 되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방어 흐름들이 나와준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일부 지역 쪽에서는 방어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그 외에 서울권 쪽에서는 아무래도 수요가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추가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만 주의해야 하는 것은 지방도 과연 온기가 퍼지는가라고 보게 되었을 때 아직까지 그 흐름이 온전하게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결론적으로는 서울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부익부 빈익빈 지역도 역시나 마찬가지인 것 같고 말씀해주신 대로 용산 성동구 낙찰률이 좋다고 했는데 매주마다 성동구는요. 지금 매매가,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집값 방어가 되는 곳의 흐름만 이어진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금리 기조, 부동산 경기 부진 이어지면서 이제 건설, 부동산 업종, 대출 부실 지표가 좀 악화된다. 이런 거 사장님 얘기들이 안 좋게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 주 주가를 깨트릴 수 있는 뭔가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이런 우려감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어떻게 보시는지 부동산 산업의 금융 부실 여기에 대해서 나만의 뷰가 있다면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글쎄요. 이게 좀 이게 금융권에 대한 부실이 좀 계속 커질수록 지금은 당장은 다른 산업이나 어떤 경기 자체로 넓어지는 경우가 그전에는 좀 우려감이 있었지만 지금은 좀 많이 생각보다는 약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가 시중은행은 괜찮아요. 시중은행은 괜찮지만은 이 제2금융권, 저축은행 이쪽에서의 부실에 대한 부분이 하나 둘씩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시중은행 또 이제 다른 산업 전체적으로의 경기에 대한 우려가 확산이 되는 건 맞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 금융 자체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어떤 혈관 동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쪽에 하나 막히게 된다고 했을 때 여러 산업 쪽으로의 퍼지는 악순환은 분명히 나오겠지만 우선은 안 나오길 바라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중요한 부분이 부동산이나 건설 쪽에서의 어떤 대출 부분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건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투자적인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될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게 연체율 같은 경우도 지금 최고치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체율에 의한 시장에서의 우려감은 분명히 좀 하나 둘씩 고개를 들고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도 저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금융권에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 몇 년 전보다는 지금 분위기는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연체율이나 이 대출 금액이 줄어든다 이런 것보다도 그거에 대한 우려감은 많이 좀 잦아든 건 사실이라고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내 안에서의 건설 경기가 좋아지면은 우리나라 국내 쪽에서의 PF나 이런 익스포저는 좀 줄어드는 많이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해외 쪽에서의 투자되는 익스포저에 대한 부분은 줄어든지 잘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하나 둘씩 해결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혈관동맥 막히면 다 온몸이 아프잖아요. 그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2금융권 부분이 하나 둘씩 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 있다면 금융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의 이런 부분들은 더 악화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거다. 우려감은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주가의 영향은 근데 상대적으로는 좀 예상적으로는 제한 적일 것이다. 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인하 시그널에 좀 오늘 보면은 건설주들도 흐름이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실제로 좀 금리인하 시에 주가의 전망이 어떻게 나올까. 일단 우리는 기대감에 주가가 많이 오르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앞으로 갔을 때 흐름들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주가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는 아무래도 기대감 반영하다 보니까 설문 반영 측면에서 좀 긍정적일 수는 있지만 다만 지금 상존에 있는 리스크가 부동산 PF라든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아직 미주택. 특히 지금 계속 이야기가 되는 게 일자리 같은 경우가 지방에는 계속 없고 현재 출산율이 0.72명인가? 아무튼 그렇거든요. 여성 한 명이 나올 수 있는 인구 수가 0.7명인데 그럼 결국 남녀가 함께 결혼하게 되면 두 명이 0.7명을 낳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구 감소로 인해서 좀 지방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베드타운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계속 많아지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까지 긍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국내 건설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최근에 임금이라든지 원자세 가격도 상승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봐야 하는데 다만 기댄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먼저 반영이 되면서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저번 주에는 금리나 기대감으로 제약 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강했다면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건설을 비롯해서 재건주라든지 이런 쪽 리츠 이런 종목분들이 굉장히 큰 강세름들을 보여준 만큼 기대감은 일단 있다. 다만 실제로 실적으로 쌓이는지 그리고 악재를 어느 정도 해소를 하는지 여부는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건설주들이 밸류 대비했을 때 저평가가 되어 있다. 대형사들 위주로는 좀 긍정적이다라는 의견들이 있기는 하나 다만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금리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저는 우선 서울 지역만 계속 오를 것으로 보고 있고 사람들이 지역 쪽에 대해서는 좀 계속해서 좀 보지 않으려는 경향이 조금 더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좀 지금 해외 쪽에 대한 익스포저가 높은 기업들 혹은 리츠주들 위주로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외 쪽으로 나가거나 리츠 쪽으로 좀 뭔가 상품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로 기업으로 살펴봐야 되지 지금 같은 경우에서 리스크가 부동산 PF 등 상존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측면에 좀 많이 보수적으로 부동산 관련주를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네옴 시티 건설 아스팔트 콘크리트 오늘 뭐 너나 할 것 없이 움직이고는 있는데 특히 재건주가 상승세를 좀 타고 가는 분위기를 좀 연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까지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섹터로 우리가 눈여와도 괜찮은지 아니면 또 다른 이면에 다른 섹터를 보고 계신지 이성훈 사장님께서는 아반기까지 좀 볼 만한 섹터로는 어느 쪽을 좀 보고 계세요? 우선은 지금 건설업종을 첫 번째로 이제 머리에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최근 며칠 동안에 건설업종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GS건설, 대우건설 좀 많이 여타 시장 지수 대비해서는 큰 폭으로 지금 오른 상황인데 근데 이렇게 오른다고 해서 이상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안 좋았었기 때문에 좋아 너무 좀 빠졌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이유가 좀 있는 상황이죠.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국내에서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매매 가격 또 이제 매매 건수나 이런 부분이 증가하는 부분도 있겠고 가장 큰 부분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시작이 됐죠. 아직 하진 않지만은 정말 몇 년 만에 금리 인하에 대한 한은에서 이런 코멘트나 이런 부분이 오랜만에 좀 나온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뭐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고 제가 봤을 땐 이제 이번 주에 나오겠지만 이제 원전에 대한 체코 쪽에서 수주에 대한 여러 그 복합적인 부분이 오랜만에 건설 기업들의 호재 부분이 좀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지금 상승세를 좀 가져가고 있는 거는 좋은 현상이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안 좋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는 약간 기술적으로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기술적 반등이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상승세가 추세적 반등이냐 아니면 단기적인 랠리로 끝날 것이냐 이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추세적 반등으로 선택하기에 좀 이른 것은 분명히 좀 있다 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부동산 이제 PF 관련 불확실성은 계속 지속될 거예요. 금리가 좀 과감하게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처럼 금리 인하가 속도를 내면서 과감하게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밸류업 의지도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그러면 건설업 밸류업에 대한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로 보세요? 그런데 이건 밸류업에 대한 부분은 건설도 그렇지만은 화학, 철강 전부 다 저PBR 밸류업이라고 했지만은 그 전에 이제 금융지주나 반도체, 자동차 이쪽에서는 저PBR주에 대한 혜택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건설, 철강, 화학 이쪽은 산업, 전방 산업 자체가 글로벌적으로 좋아지지 않으니까 이 밸류업에 대한 시장에서의 주가적인 면에서 봤을 때 혜택은 거의 안 받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건설업종이 최근에 올랐을 때도 GS건설, 대우건설, HD현대산업개발 이 시가총의 큰 기업 위주로의 주가가 좀 같다는 걸 봤을 때 제가 보면은 이 밸류업에 대한 효과는 좀 제한적으로 가는 거는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반등했을 때 과감한 매수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됐을 때는 여러 주변의 환경에 대한 부분이 좋아진다는 것보다는 개선이 돼야 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업종에 대한 매수 관점을 갖는 것보다 저는 건자재, 또 파생되는 인프라 재건, 또 이런 섹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프라 재건, 건자재 쪽으로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셨고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부동산, PF 관련 불확실성 여전히 있고 굳이 불확실성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놓고서 매수할 필요는 있나 돌다리 좀 두들겨 보고 가자라는 측면으로 이야기를 좀 건너주셨어요. 하반기까지 볼 만한 섹터로 그러면 건자재 쪽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김시은 팀장님은 하반기까지 아니면은 마감장에 담아봐야 될 종목으로 또 어떤 종목을 원픽하셨을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건설, 롯데리츠, 삼성, 물산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원픽은 어떤 거요? 가시주셨을까요? SK 리츠입니다. 아까도 리츠 종목에 대해서 관련주 얘기를 긍정적으로 좀 해주셨다 보니까 어, 리츠 좀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역시나 맞네요. 일단 리츠 종목이 사실은 호불호가 갈리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천천히 움직이기도 하지만 느리고 그만큼 그렇죠, 느리고 다만 이제 안정적인 것은 배당을 꼬박꼬박 주는 국내 고배당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현재 아직까지 제가 건설 섹터를 보는 것은 좀 보수적입니다. 일부 좀 뭐 이제 건설기계 쪽이라든지 굴착기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평가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슈를 받았을 때 다시 한번 더 올라갈 수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더 중장기로 보게 되었을 때는 리츠주만한 종목이 또 있을까 싶어서 리츠주를 가지고 왔고요. 특히 SK 리츠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강세론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금리 인하에 따라서 지금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좀 부동산 투자 회사법 개정안이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좀 더 수혜를 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리츠 같은 경우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범인세를 면제하기 위해서 배당 가능 이익의 90%를 주지에게 배당을 하는데 지금 배당 수익률이 약 6%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당 배당금이 약 60원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주에 5천 원 정도 하고 있는데 한 60원 정도이다 보니까 1억 정도 하면 한 15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배당주 정말 재미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 같은 시대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복잡한 거 싫다 하시는 분들은 배당주 추천해 드립니다. 그런데 배당주도 투자라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배당주도 다른가요?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 담아야 하고요. 그리고 적립식으로 담을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월급을 받는다면 일정 금액에 따라서 꼬박꼬박 돈을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정 기간에 내가 일정 금액을 넣다 보니까 그럼 위로 올라갈 때도 있고 아래로 내려갈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내가 계속해서 꼬박꼬박 적립을 하다 보니까 나의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좀 평균적으로 맞춰지는 경향들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배당을 받으면 이제 배당 이제 좀 주가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때도 내가 계속해서 닮게 되면 만약에 5년 뒤 10년 뒤 파이어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파이어족까지 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파이어족 지금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파이어족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이제 투자하시는 거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종목분들 굉장히 좋긴 한데 또 한쪽에 있는 게 배당주로 이제 나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하는지 물론 고배당하면 미국이 가장 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내 같은 경우도 한번 포트폴리오에 진입을 하는 것도 좋고 저는 10년 뒤면은 충분히 수익권 나올 수 있고 충분히 국민연금이라든지 혹은 이제 은행권보다 더 나은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어서 배당 같은 경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면은 SK리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너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배당주 맞나? 정도로 지금 올라가곤 있거든요. 가격 전략을 간단하게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저에게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10년 이상 바라보실 분들만 그러니까 목표가랑 굳이 손절가 잡을 필요 없이 꾸준하게 적립해라 꾸준하게 한 종목에 대해서 꾸준하게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종목이 배당주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파이어족을 원하시는 분들 아니면 꼬박꼬박 안정적이고 복잡한 건 너무 싫습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리츠 관련주 이런 고배당주를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SK리트였고요. 일단 지금 오래 담고 적립식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담아보시는 것도 추천을 좀 해주셨습니다. 이성우 차장님께서는 아까 권자재 쪽 얘기를 좀 해주셔가지고 관련한 섹터군줄 중에 괜찮게 보고 계신 종목이 있을런가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좀 보세요? 우선 권자재 쪽이라고 한다면 권자재 사업 부분이 거의 대부분 본업에 또 관련된 어떤 가구 이렇게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 한세하면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권자재 쪽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또 이제 다른 어떤 섹터에 겹치면서 주가 좀 모멘텀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저는 LX하우시스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LX하우시스 같은 경우에는 우선 실적주로서 지금 리부용 실적 본격적으로 들어왔을 때 다른 건설주 또 권자재 기업들 다 합쳐서 어떤 꾸준하게 지금 실적이 좋아지는 좋아졌고 좋아지는 추정치가 계속 나오는 게 LX하우시스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PF 단열재나 여러 권자재 안에서도 마진이 많이 남는 쪽에서의 실적을 우리나라 내수도 중요하지만 해외 쪽에서 본격화되면서 시작점 잡히고 있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권자재보다도 마진이 많이 남는 구조 쪽에서의 권자재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자체가 저는 LX하우시스를 권자재 기업들 중에서도 1위로 지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소재 산업용 필름 이런 산업도 영위를 하고 있거든요. 이쪽에서도 실적이 지금 2분기 실적을 좀 주요한 요인으로 좀 보고 있는데 그만큼 권자재 기업에 대한 건설 경기도 중요하지만 다른 여러 좋아지고 호환기를 막고 있는 산업 쪽에서의 섹터도 같이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LX하우시스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권자재 부분이 좀 긍정적 실적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쪽에서 좀 모멘텀을 받기 때문에 LX하우시스 얘기를 좀 해주셨고 저는 지금 사실은 오늘 장만 좀 바라보고 싶어요. 오늘 장의 오후 보시면은 지금 사실은 재건 관련한 오크라나 재건 관련주들이 굉장히 들썩들썩한데 SOI 스틸타기 26%, 삼보토건 15%, 급등세 연출하고 있거든요. 건설 섹터 안에서도 지금 삼보토건 그리고 HDC 현대 산업개발 4% 해서 관련 전에서도 두 자리에서 급등세를 보여주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후장에 좀 따라가게 해서 단기적으로 좀 뭔가 이익 실현할 수 있는 포인트들 이거 좀 뭔가 리스크 클까요? 아니면 오후장에 이거 들고 계신 분들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일단 내일 오전까지는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지금 이 종목 제건 같은 경우가 트럼프 스웨저를 인해서 움직임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먼저 반영해서 월요일에 움직였고 오늘도 이틀째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 다만 미국증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반영이 된 부분들이 있어서 좀 더 움직이게 되었을 때 미국증시에서 하루 정도의 추가적인 움직임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좀 미국증시를 반영하게 되면 내일 오전까지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다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게 재건주가 실제로 진행이 된 것이 아니고 트럼프 스웨저라는 이유로 기대감이 먼저 반영이 되어서 움직인 종목분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저는 재건주가 테마로 분류를 하고 있고 테마주 내에서는 항상 대장애 움직임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 물론 지금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SY 스틸텍이라든지 지금 굉장히 강세가 강한 이런 종목분들에 한해서는 조금 더 버텨도 괜찮은 흐름들이긴 하지만 그 외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현재 좀 이렇게 들어오면서 봤을 때 윗고리가 살짝 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은 조심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최근에 접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수익 실현을 조금 더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Y 스틸텍처럼 좀 버텨도 가능하다 이런 종목도 얘기해 주셨고 내일까지는 좀 그래도 여러분들 들고 계신다며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